와 근데 진짜 이거 점프력이 좀 있어야겠다 속도 내는 걸 모르겠어 양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 야 슬램동크 야 슬램동크 간다 박사님 박사님이랜다 감독님 동국아 바스켓도가 야 리따이 데스 아 뭐야 뭐지 센세 바스켓도가 야 리따이 데스 이거 아닌데 다시 센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아 아 야 좀 이거 좀 야 어디 높은데 없니 진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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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그래 여기서 속력을 진짜 받아야 돼 이렇게 센세 바스켓도가 야 리 따위데스 텅크샷 아리츠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